코리아, 폴, 밀라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. 사실은 영화의 빅 팬으로서, 큰 팬으로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될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고요. 촬영장에서 제가 밀라씨께 한국에 왜 안 와주시냐 한국에도 너무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꼭 한번 한국에 오겠다라고 약속해주셨던 걸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아마 많은 팬분들이 지금 밀라씨를 기다리실 텐데 레지던트 이블 정말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또 밀라라는 최고의 여전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좋은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. 두 분께서 이렇게 한국에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15년 동안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재밌고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아주 멋진 액션 영화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도록 극장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는 또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